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일문과 교수 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문화재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동아시아 중심시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로벌 시대의 문화 이해 그리고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성립 한중일 상국의 관련 양상 그리고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문화 전망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들이 문화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용어를 알려고 했을 때는 그와 비슷한 단어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알고 싶었을 때 애정은 연애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호색과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사랑의 의미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문화란 어렵지만 문명과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문화의 특성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문화란 용어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많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적혀진 것처럼 선거문화, 음주문화, 성문화, 문화생활, 문화인, 문화산업, 조선시대문화, 군대문화, 일본문화, 문화민족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명이라는 용어는 문명개화, 문명의 이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오리엔트 문명, 그리고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 유럽 문명, 유럽 문화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걸로는 세계 문화유산, 인류문화 이와 같은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문화란 문치교화에서 나온 말인데 문덕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뜻은 세상이 열리고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되는 일, 포괄적인 그와 같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소산, 특히 그 중에서도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중시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민족이다, 문화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건 학문, 예술, 종교, 도덕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란 문명의 이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발달해진 상태를 말하는 문화와 비슷한 개념인데 주로 기술적, 물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와 문명의 차이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 선거 문화, 음주 문화, 성문화, 일본 문화와 같이 문화의 주체 혹은 시공간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양반 문화는 양반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문화입니다. 섬나라 문화는 섬나라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입니다. 군대 문화는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계층, 시기, 지역, 분야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나아갔을 때 매우 폐쇄적이다. 양반 문화는 양반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문화입니다. 일본 문화는 일본 안에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범위가 매우 폐쇄적이고 한정적이고 크게 나가서도 한국 문화, 일본 문화 하는 것처럼 매우 민족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문화의 특성이 초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식사를 할 때 밥그릇, 국그릇 그 옆에 숫젓가락을 순서로 놓는 것, 그리고 숫젓가락을 세로로 놓는 것, 일본과 다른 특성입니다.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초합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선악, 미추, 우열, 좌우, 고조 등에 의한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에 비해서 문명은 도시적이고 범지역적인, 초민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대부분 강을 끼고 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한민족의 범위를 벗어난 범민족적인 특성, 도시적인 특성, 합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문화보다 더 합리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즘 인류문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가 민족적이고 초합리적이라는 특성에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화의 개념이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시대의 성립과 더불어 문화의 개념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종래의 국가나 민족 단위의 개념에서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문화의 개념도 보편적, 인류지향적인 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문화, 인류문화, 문화산업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의 개념은 특정계층, 특정민족에서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전 지구,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인류를 하나의 한정된 단위로 하는 틀로 바꾸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는 각 국가가 자국의 문화 중에서도 인류사회에,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문화를 발굴을 하거나 끄집어내서 이걸 세계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한국이 김치를 세계화하는 과정, 인삼을 세계화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가 경제와 결부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이와 같은 문화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다른 나라에게 전파함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국은, 글로벌 시대에서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문화의 힘을 중시하는 이른바 문화시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시대가 돼서 문화 개념이 바꾸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글로벌 시대는 어떻게 성립된 것일까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글로벌 시대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우주가 개발되면서 인공위성 속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니 지구는 하나의 혹성이다. 그 안에서 여러 민족, 여러 국가가 있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파악하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문제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남미의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난이뇨, 엘리뇨 현상이 한반도의 생태계나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지구가 하나의 유기적인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점점 확대돼서 이제 지구란 인류가 하나의 혹성에서 살고 있다. 지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인식은 있었지만 현실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오가기 어려웠던 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말은 것처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소련이 해체되고 또 이에 의해서 냉정구조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어서 대립했던 이데오르기의 대립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제 지구는 이데오르기에 대한 대립시대를 끝내고 전 지구를 하나로 무대로 해서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의 개념도 문화의 개념도 국가나 민족 단위를 벗어나서 지구를 하나의 무대로 하는 지구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잠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가 한다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미국 소련의 대립 이와 같은 양극체제가 끝나고 미국이 유일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을 해갑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 오바마 대통령 시절을 생각을 하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해가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칸 같은 곳에서와 같이 미국 중심의 질서체제에 어긋나는 지역들과 지역들의 군대를 파견하거나 혹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와 같이 미국 중심의 질서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2008년에 미국 안에서 미국의 뉴욕의 본사를 둔 리먼 브라더스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왔는데 미국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게 통칭 말하는 리먼 쇼크입니다. 이에 따라서 리먼 쇼크 이후에는 세계에는 금융 2기에 부딪히게 되고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한국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먼 쇼크에 의한 세계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세계를 움직여 왔던 정치 경제의 중요한 회의는 G7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리먼 쇼크에 의한 세계 금융 위기에 부딪혀서 G7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경제의 생산량의 많은 부분들은 G7 이외의 국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을 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G7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대까지는 1980년대까지는 50%가 넘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G7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시점에서는 38.5% 2008년도에는 42%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난 시점은 G7의 역할은 G7은 세계 GDP에서 절반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을 세계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7 이외의 여러 나라와의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G7의 이론이 아니었던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의 나라가 대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계 금융위기 후에도 비교적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경제는 건재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비학적 발전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서 학자들은 G2 시대가 개막되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G7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서 G7도 있습니다만 G20이라고는 세계 20개국의 주요 생산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G20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생히 기어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G20 국가 중에는 아시아의 나라가 7개국이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G7에는 유일하게 서방 선진국 외에는 일본만이 참가해 있었는데 이제 G20에는 아시아의 국가가 7나라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참가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계의 중요한 경제 생산 주체 국가로서 아시아의 나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건 전 세계 GDP에서 아시아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아시아의 국가들의 GDP의 비중은 2004년도에 25% 정도였던 게 2010년도에는 31%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있는 북미의 비중은 감소해서 2004년도에 32%였던 게 2010년도에는 27.7%입니다. 이 말은 2004년과 2010년 사이에 아시아권의 경제의 생산량과 미국의 경제의 생산량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접혀서 한중일 세 나라를 접혀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GDP의 합은 2010년도에 약 12조 4천억불입니다. 그건 EU 유럽연합의 12조 1454억불을 이미 능가하였고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만큼 아시아의 비중이 세계 GDP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피를 보시면 아시아의 비중 아시아의 비중이 25.1% 27.7% 31.4%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결과는 뭘 말씀드리고 있는가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유럽 혹은 미국 이라는 세양에 의해서 아시아의 운명 아시아의 미래가 좌우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이 세양세력에 의해서 과거처럼 자지우지 되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해오면서 세계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나라는 잘 아시는 바처럼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세 나라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국력은 근자 20년 동안에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바처럼 중국은 이미 GDP의 세계 이익 국가로서 세계의 공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두 나라가 양극체제라 할 수 있는 G2 시대가 개막되었다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침체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일본의 우주항공 조선 소재 산업들은 여전히 세계 속에서 선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부흥 및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잘 아시는 바처럼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그걸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중일 세 나라 세계 GDP에서 2위 국가 3위 국가 그리고 12,32의 한국 이 세 나라가 합쳐진 한중일의 동아시아 로 세계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아시아 중심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사항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중일 세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전세계 생산량의 5분의 1이 한중일 세 나라가 있는 동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중일 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재 2010년도 한중일 세 나라의 합산입니다만 12조 억불에서 1년 뒤에는 14조 77억 불로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세 나라의 교역액도 과거 1294억 불에서 2011년도에는 6,838억 불로 비약적인 증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간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고 안중일 세 나라 간의 상호 방문객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99년도 봤을 때 세 나라의 방문객은 6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세 나라 간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1605만 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한중일 3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긴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중일 세 나라의 인적 물적인 교류와 더불어서 잘 아시는 바처럼 한류 인류 화류라고 하는 각 나라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가 주변 일본 중국을 넘어서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건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인류 중국의 화류가 각각 한국 혹은 일본 중국에서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한중일 세 나라의 긴밀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일본의 3.11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인족국의 시민으로서 인류의 차원으로 혹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재난에 빠진 이웃 일본을 돕고자 하는 자발적인 모금운동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운동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건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 같은 점들을 한국 사이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바꾸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세 나라 간의 국제결혼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한중일 세 나라 간의 인적 물적 교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의해서 종래에 있어서 상대국에 대해서 차별적 혹은 감정적 표면적 혹은 무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동아시아 중심시대에 있어서는 이성적 평등한 관심의 대상으로 현재 변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와 다른 한중일 세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중일 세 나라가 이와 같이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주역으로서 서로 긴밀한 교류를 하고 또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 종래부터 남겨진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는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는 역사 문제 또 용토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사건을 일으킬지 모르는 하나의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로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 시스템이 한국 일본과 다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한중일 세 나라가 교류를 해나가면서 뛰어넘어갈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미 한중일 세 나라가 가그와 같이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으로서 서로 필담을 하며 통하는 가 같은 하나의 문화권이었던 시대는 끝이 나고 이미 해체된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도서라고 하는 한자를 각국에서 쓰는 한글까지 포함해서 적어본 것입니다. 같은 도자입니다만 같은 한자입니다만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의 한자 문화권 이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걸 본다면 같은 글자가 같은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자 문화권은 맞는데 그 안에 내용이 달라졌다. 서로 필담이 통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가고 있다. 한자 문화권이 해체 상태에 이르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은 유거 문화권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년들은 가정교육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자식을 낳고 애들을 교육시키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애들에게 공부 잘해라 남에게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결과 한국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사회 속에서 본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와 같은 힘이 합쳐져서 한국사회가 역동적이고 사회가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증명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는 매우 각박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정이 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히토니 메이악부가 갓게나이오니 이 뜻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일본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피해를 주는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일본은 집단과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 모두가 함께 공존해가는 그래서 매우 사회가 질서를 지키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일본 사회는 개인의 개성이 말살되고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집단과 동일시적이지 아니면 어려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은 이제 1980년 이후로 한 자녀 낳는 정책에 의해서 과거에 많았던 형제관들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가 한 명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자식을 소황제로서 샤오황띠라고 라고 하죠 소황제처럼 대접을 해간 그래서 그 자식은 과거의 전통윤리 이상으로 개인이 멋대로 행동을 해가는 새로운 형태의 중국 가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한중일 세 나라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회의 가치관 사회안의 구조 야같은 모습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같은 부분들은 동아시아 중심시대다 라고 하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아시아가 중심으로 그중에서 한중일 세 나라인 동아시아가 중심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사항이지만 한중일 세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라고 하는 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공통된 비전과 인식이 아직 없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같은 측면을 간단히 결과적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한중일 세 나라는 정근대 시대까지는 중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이 하나의 문화권 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근대가 되면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이 서구 문화를 앞장서서 받아들이고 일본식으로 소화해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심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신민주였던 한국은 주변국가로서 그 속에서 동아시아의 문화권은 정근대와 달리 매우 약해진 각각의 민족주의가 중시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국은 새로운 중화주의처럼 새로운 중심으로 세계 2의 GDP 국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근대 이유로 아시아의 대표로서 중심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이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각각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세 나라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는 아직 특정한 문화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행보는 또 앞으로 어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야기했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한중일 동아시아 세계는 향후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될까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근자의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동아시아에 관한 각 논들이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아직 동아시아는 하나의 문화권의 개념에서 해체된 상태이고 각각의 정치 시스템도 다르고 또 가치관 또한 많이 달라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동아시아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가 한중일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 세계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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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서로 신민주 전쟁을 통해서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러면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 동아시아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생각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 혹은 정치에 있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만 역사와 정치 속에 항상 갈등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요소는 갈등요소로도 안고 가되 그것만이 우리들의 미래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논의 이와 같은 게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장례를 향한 공통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야같은 공통의 비전 가치관을 창출하려고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근간에는 우리들의 삶의 정신세계에 기전을 이루는 문화 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는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수천 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자국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켜온 특색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자국의 문화는 고유의 문화와 외래의 문화 그리고 외래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만들어낸 고유 문화 플러스 외래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서로 공존해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가깝게 있으면서 서로 문화의 영향 교섭을 통해서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국의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 이라고 부릅니다만 이와 같은 동일문화권으로서 공유해온 문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중일 세 나라는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문화 교류를 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결국 한중일 세 나라는 자국의 고유성을 지켜오면서 또 중국의 문화 혹은 외부의 외래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소화해 와서 살아온 전통이 있고 이들 한중일 세 나라는 서로 문화 교류를 해온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자 야같은 한중일 세 나라가 야같은 긴 문화 전통 문화 교류의 전통이 있는데 그와 같은 전통 속에서 근대 이유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대 이후의 한중일은 서로 다른 역사 체험과 발전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모두 다른 형태의 근대에서 발전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일본은 명치신 이후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근대 국가 천황제 국민 국가로 바꾸어 줬고 그리고 서양의 문모를 일본화 시켜가면서 빨리 근대 산업 국가로서도 발달했습니다. 야같은 힘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갔던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전 이후에는 다시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탈바꿈 되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미일 안보 동맹 이에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경제대국 그리고 문화대국으로 현재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은 오랜 세왕의 중국 용토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은 공산진영과 국민당과의 내전을 통해서 그리고 공산주의가 중국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문화대혁명 등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무서운 속도로 중국은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중국은 독자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인구와 땅 자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수년 뒤에는 국가의 국력 힘으로는 미국 과 대립할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혹은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중일 세 나라는 서로 각기 다른 근대 이후에 역사체험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한중일 세 나라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하나의 문화권에서 근대 이후에 각기 다른 체험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한중일 세 나라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의 문화 발전을 위한 토양으로서 근대 이후에 한중일의 발전이 중요한 토양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중일 세 나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긴밀해지고 확대됨에 따라서 쌍방향의 수평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쌍방향의 수평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 나라 간에 한중일 세 나라 간에 국력차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중국의 1인당 GMP나 국민의 생활수준은 매우 뒤떨어진 곳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있어서와 같은 국력차이는 매우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에도 더욱 이와 같은 국력의 차이는 점점점 좁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좁혀진 국력의 차이 속에서 쌍방향의 수평적 교류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라고 현재의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한류 인류 화류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한국만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한류만이 중심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가 한류가 인류문화의 공원에 가는 길을 걸어갔을 때 한류는 세계 속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한류가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소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한국이 문화민족으로서 5천 년간 살아왔던 문화민족으로서의 소화해갔던 과정이고 한국 민족의 역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류 인류 화류가 공존하는 사항에서 이제는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세계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한류를 중요시하게 생각한 만큼 인류도 화류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교류를 하면서 한류는 무한히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란 단절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전파하거나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문화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뿐입니다. 이제 동아시아에 있어서 과거에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에 혹은 불편한 관계였을 때 문화가 단절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문화가 부분적으로 서로 교류를 해가는 시기가 있었다. 한다면 이제 21세기 우리가 사는 한중일 세 나라의 동아시아 중심시대에 있어서는 문화가 소통되고 조섭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문화소통시대 문화융합시대 문화교섭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데서 창출된 문화는 개인과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과 인류 하나의 일직선 현상에서 모두에게 공헌할 수 있는 문화이어야 되고 그와 같은 문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 됩니다. 한중일의 근대의 역사체험은 이와 같은 개인과 국가 지역 인류 모두에게 공헌할 수 있는 역사체험을 해왔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중심시대에서 한중일 세 나라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나갈까 했을 때 문화를 중시해서 그리고 그 문화는 개인과 국가 지역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문화로 지속적인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중심시대가 성립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동아시아 중심시대가 도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건 매우 한정된 분야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중심시대를 만들어내는 게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소명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